오카 나다나 39085님 어 라디오 글은 처음이네요 바로 본론이지만 만약 옥냥님이 팬 정무 같은 걸 하신다고 스쿠터랑 수트케이스 이런 것하고 다들 모이면 간지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만약 제가 이런 거 하면은 사카모토입니다만 혹시 아시나 다들? 이거 혹시 아시는 분? 사카모토입니다만 이 개쩔거든요 얘처럼 양복 입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정장 입고 세그웨이 타고 만날래? 진짜 아니 이거 대회 해주는 데 있을 텐데 고장내면 안 되니까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 모두 양복 입은 다음에 세그 다들 세그웨이 타고 세그웨이 자기 거 이름 잘 써놔요 알겠지? 다 주차를 해놓는 거야 전부 다 세그웨이 이렇게 그리고 일렬로 이렇게 가는 거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때? 세그웨이 타고 만나는 거 어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 이거 왜 싫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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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안되면은 세그웨이가 안되면은 킥보드라도 아시겠죠? 킥보드 킥보드 괜찮은 것 같아요 킥보드 이렇게 킥보드